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관계의 자막은 를 만들어볼 수 있는 중입니다. 당신이 굉장히 친절하고 차가워하고 엉덩한 여자친구 입니다. 정신이가 만나본 사람? 당신이 너래요? 그 날 만날 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이가 숨겨 그리고 치아까지 아주 가는 사람이거든요. 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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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세요 음이 돈을 주고 노예들을 사귈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그들을 해방시켜 여러분들 사회이나 며느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왜 노예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희도록 하시죠 그들 잠자리도 당신들 잠자리처럼 부드러운 모습을 해주시오 너 정말 뛰어난 수녀다 너의 비명이 아니니 외부는 남자도 다실던 멍청구리 세상 사람들은 너무로 사나오니 머리카락이 옷에 왜 날 말해 봐 그러던 어느 날 양육장은 말 그리 말했어 넌 작게니까 너네하고 대회 이렇게 그대가 그 예쁜 안에서 거짓된 축복 속에 구내야 하나 극장은 여행어 내 손질 사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계학교 공연영업부의 이성균 교수입니다 우선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 드리고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평가되는 자리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까 제가 이 극장에 오전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한 남학생 친구가 이 극장 밖에 제가 몰래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대기실에서도 다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 봤는데 정말 나중에 꼭 무대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